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코로나19 대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끝내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에선 최근 경로를 알 수 없는 추가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은 이른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관련 내용 이슈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석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근 대구, 경북 코로나19 현황 먼저 짚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발생했죠. 우리 지역에서 3명이 확진자로 다시 발생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세 분에 대해서 감염 경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중앙대책본부가 대구, 경북에 4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관들을 급파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분 3명은 재향성 사례를 일단 판단하고 있거든요. 중대본이 이들의 재향성 사례로 보는 근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의 이동 동선자들이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한 결과 감염원이 어디서 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가족 확진자. 사실 확진됐으면 가족에게 전파를 했든지 아니면 가족에게 전파를 받았든지라는 어떤 민접 접촉자가 가족이니까 이런 어떤 사례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이나 3월에 굉장히 대유행했을 때 아주 작은 어떤 얕은 어떤 저걸로 확진을 됐다가 질병을 알았다가 자연치유됐던 치료받았던 어떤 사례가 다시 재향성되는 어떤 사례로 이어졌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들이 재향성 사례로 판정될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확진되는 감염되는 어떤 사례는 없을 것으로 이제 중대본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지난달 29일에 중앙임상위원회가 재향성 사례의 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재향성된 어떤 확진자들의 바이러스는 아마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어떤 검사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파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관련 역학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지는 단계고 하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감염 신규 확진자는 확연히 줄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이 됐습니다만 대구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력한 대응 수단을 내놨죠. 아마 전국적으로는 최초죠. 최초인데 특히 대구시의 경우는 정부가 생활 방역으로 넘어오면서 5월 6일부터 우리 대구만큼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물론 뭐 동의합니다. 우리 대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느슨해져 있잖아요. 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대구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해서 정부가 밝힌 생활 방역과는 더 강력하게 좀 좋게 얘기하면 좀 선제적으로 특히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 강력한 대응을 전국 최초로 지금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라든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그리고 공공시설물들이 많잖아요. 이런 곳을 방문하게 되면 일단 입장 거부 그리고 승차 거부 그리고 벌금까지 300만 원을 부하겠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저는 큰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 반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또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와 동시에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이번에 생활 방역으로 5월 6일부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해서 5대 기본 수칙 예를 들면 정상이 있으면 일단 집에서 좀 쉬어라. 이게 뭐 현장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5대 수칙의 31개의 세부 수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구시는 대구시는 7대 수칙의 68개의 기본 세부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더욱더 조심하자라는 취지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취지가 좀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방침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오히려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당연하겠죠. 그 시가 행정기관이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통제 대상으로 보고 그것도 돈을 300만 원씩이나 마스크 착용 안 했다고 부과하겠다. 그것도 벌금이에요. 그게 과태료가 아닌 벌금. 벌금이라는 그야말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벌금이란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회연대는 당연히 반발을 하는 것이고 지금 당연히 철회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도 일부 좀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진작 좀 잘하지 이제 와서 좀 전환되어가지고 생활방향이 전환돼서 일상으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뒷북탁 상행정을 하느냐 이런 불만 당연히 내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곳이 어딜까요? 뭐 대중교통도 있지만 특히 전통시장이잖아요. 특히 이제 대구의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 같은 야시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몇 달도 못하다가. 그런데 이런 야시장은 개방해놓고 갑자기 지금 대중교통이 되었으면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불만을 당연히 얘기하는 것이고 또 어떤 네티저는 시민들은 왜 시민들은 벌금의 부과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느냐 그것보다도 마스크 착용도 좋다. 또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편하지 어느 정도 착용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지금 계절이 점점 더워지잖아요. 지금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낮에 더울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스크 착용을 계속 하려고 하면 마스크 가격부터 좀 내리는 이런 정책이나 이런 대안부터 먼저 제시를 해라 라고 지금 이런저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13일부터는 순차적으로 대면 수업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요. 대구, 경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리 앞서 기교수께서 언급하셨듯이 대구시장은 굉장히 생활수업 거리두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르다 이런 입장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또 좀 더 강력한 행정명의원을 하겠다. 특히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로 학생들 등교 시기를 대구 지역은 예외로 해야 된다. 아마 이르다. 이런 입장들을 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사실 일어났던 대구시장의 입장들이 대구시 교육청하고 사실상 교감이라든지 협의 없는 상황에서 발표를 해서 굉장히 교육당국이나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웠어요. 혼란스러웠고. 하지만 대구 지역 상황이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역시나 교육당국이나 학부모들도 등교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이르지 않느냐,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공감을 하는 입장들입니다. 특히 이제 등교 시기를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잖아요. 전파 가능성이라든지 집단 감염 사례도 있을 수 있고 해외 사례같이 이런 위험성이 있지만 등교 시기를 연장, 미룰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계속 동영상이라든지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데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과밀 학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꺼번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거리 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는 이제 뭐 격일제 등교도 고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준비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 현장하고 꾸준히 소통을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 반영하지만 중고등학생들, 특히 중3이라든지 고3 수험생들의 부모들은 하루도 일찍 등교해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도록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유치원생이라든지 저학년, 초등학 저학년 부모들은 아직까지는 좀 등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초중교라든지 학교마다, 현장마다 등교 시기라든지 이런 게 조절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교육당국과 대구 행정당국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학교에 이어서 종교 집회도 7일부터 재개가 됐는데 대구, 경북 상황을 보셔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종교단체들도 조금씩 이제 그동안 중단됐던 미사라든지 예배라든지 부패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재개되고 있는데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지난 5일까지 이제 전체 전국의 16개 교구 중에 12개 교구가 이미 아마 미사를 제개를 했고 그다음에 6일에는 광주 대구 교구 했고 7일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대구 대교구와 안동 교구가 이렇게 미사를 제개를 했습니다. 개신교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 지난 4일날 이제 전체 1천 명 이상의 신자들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4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94% 가량 이미 아마 예배를 제기했다든지 온라인 예배와 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불교계 역시 지난달 30일이었죠. 지난 30일 이제 부채님 오신 날 봉축의 날을 맞았는데 사실 이제 그날 대부분의 대형사찰들은 이제 행사를 연기를 했어요. 이제 윤 달이 있기 때문에 윤 4월 초파일인 오는 30일로 연기를 했던 상태입니다. 이쯤에서 시민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앙로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대구 시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황성일님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 주변 분위기가 어떤지 먼저 전해주시죠. 아니죠. 가게 상황은 아직까지도 많이 힘들어요. 불리라고 그러면은 최소 여름 지나고 늦게까지는 추석 때까지 길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상인들은 회사 임대료를 많이 이제 좀 저렴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대구시와 회사 임대료에서는 뭐 크게 반응이 없고 재난지역 선포를 했는데도 그게 뭐 특별히 혜택 받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기세를 만 약간 DC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 뭐 받을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소상공인, 보건만 상인들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최근 대구시가 내놓은 강력한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녀들도 이제 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불안하지는 않으신가요? 네, 기약을 하는데 불안하긴 불안한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학교를 학생들이 계속 집이 있을 수 없으니까 학교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에어컨을 틀 때 문을 열고 에어컨을 튼다든가 전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 아직 그래도 학원 같은 데 갈 때는 학원 차라든가 이런 걸 지금 못하게 하고 있어요. 걸어서 가든가 제가 차를 태워서 학원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실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약간은 조금 불안해요. 네, 그러면 학교나 대구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덧붙여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가면은 대구시에서 학생들한테 마스크를 제급을 한다든지 방역을 아침 중용으로 방역이 구청에서 와서 방역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손발 깨끗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시민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사례도 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안심밴드 첫 착용자가 대구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좀 짚어보죠.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전국적으로 대구가 자꾸 원성이 대상이 되는데 최근에 안심밴드의 착용사료 두 건이 나왔죠. 부산에 한 명, 대구가 나왔는데 우리 대구의 경우는 64세의 남성입니다. 전부인과 이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혼을 했는데 전부인이 운영하는 다방을 방문했는데 전부인의 신고로 비교적 빨리 찾긴 찾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보통 원래는 자가격리가 되면 우리가 4G나 5G 핸드폰을 쓰면 바로 앱을 깔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옛날 2G폰 구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담당 방역당국에서도 하루에 두 번씩 전화로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5일 날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전부인이 운영하는 다방에 들렸다가 문제가 된 건데 이 사람한테 다시 그럼 이럴 경우에는 시설격리 대구시에 지정한 시설격리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중천병원에 격리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본인이 이제 거부를 하니 그러면 대신에 안심밴드를 착용할 수는 없어요. 본인에 동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심밴드를 차겠다. 그리고 이제 구형 핸드폰이니까 앱이 깔릴 수 있는 신형 핸드폰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안심밴드를 착용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경우에는요. 감염평 예방법에 의해서 천만 이하 벌금 또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기 교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두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안심밴드 착용자가 나오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축제라든지 행사 모임 등도 대구 경북에선 아직까지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시기엔 농산물 축제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기의 농산물 축제는 영양의 산나물 축제였죠. 사실 농가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산나물이라든지 신선 채소류처럼 그때그때 바로바로 생산하고 소비가 바로 직결되는 어떤 그런 장목들이거든요. 사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교도 등교가 연기가 되고 또 식당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학교라든지 식당들이 납품해오던 친환경 농산물 신선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 때문에 안동시 같은 경우는 이미 아마 3월 달에 각각 학교로 납품하려고 생산하던 친환경 농산물을 안동 외식업 중앙의 안동시 지부와 함께 식당에 납품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고 그 성금 액수만큼 외식업 중앙에서 보태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서 식당에 공급하는 그러한 상생 협약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안동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비로 만들어가지고 공공급식에 제공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고기를 포함해서 불고기 한 끼 꾸러미라든지 채소 모아 꾸러미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소비자들이 구입해서 바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꾸러미로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다음에 영양구 같은 압수에 응급해 산남물축제가 오늘부터 7일부터 10일까지 열기로 예정됐다 취소했거든요. 사실 산남물축제 같은 경우는 영양지역에서 나는 범철 산남물의 한 50%를 이 축제 기간에 크게 다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십억 원의 판매고를 이뤄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축제로 자리로 잡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것이 중단됐기 때문에 영양구원에서는 읍내에 산남물을 판매할 수 있는 상설 판매장도 만들고 또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백화점의 특판전 그다음에 경북도 쇼핑몰 사회소의 특별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산남물을 판매하는 데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한 만큼 어떤 실천이 필요할지 두 분 의견 마지막으로 덧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강조를 합니다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난 우리가 4월, 10월 총선 이후에 2주간 잠복기 잘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요한 건 뭡니까? 5월 연휴 기간 잠복기 연휴 기간이 전국적으로 수많은 인구 이동이 있었잖아요. 2주 잠복기 5월 총선 돼야 됩니다. 이 경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죠. 마스크 착용하고 저도 마스크 착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잠시 깜빡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욱더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생활과 방역을 겸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생활로 전환을 하다 보면 자칫에 개인 위생이나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손 씻기를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개인 생활 수칙은 여전히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 이전의 어떤 그런 수칙을 그대로 준수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최근 대구 경북 내 코로나19 상황 짚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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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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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